오늘 먹을 것은 닭가죽튀김이에요. 닭가죽튀김인데 처음 먹어보는데 얼마나 맛있는지... 매운 소스, 칠리소스, 땅콩소스에요. 우선 칠리부터... 잠시만요. 이 매운 소스. 너무 맛있는데요? 그래요? 으음! 닭가죽튀김인데? 매운 소스 맛있다. 으음! 으음! 으음...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장난 아닌데요? 장난 아닌데요? 대박이다 매운 소스 진짜 맛있네 이게 닭껍질인가봐요 땅콩 소스도 맛있고 매운 소스 진짜 맛있다 괜찮나요? 땅콩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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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짱이다 맥주안주로 진짜 좋겠다 맥주안주로 진짜 좋겠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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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땅콩 소스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?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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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소스 매운 소스에요 으음 으음 육 으음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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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맛이 없구나 진짜 맛있어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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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매콤해 여성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땅 땅콩 매운 소스 칠리 땅콩 탕 탕 아 오우 음~~ 너무 맛있어 진짜 진심으로 진짜 괜찮아요 짠 메뉴 소스가 제일 맛있고 그냥 땅콩 그냥 치즈 중... 중... 음~~ 맛있다 오늘 젤리 시즌 칼 인터뷰 visvn VTIVN pin Please rs